우리가 조언을 할 때 강하게 얘기하면 You'd better 이런 말이 있어요 You'd better 그 다음에 I recommend ing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You'd better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연륜이 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명령하듯이 You'd better do something랑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잘 못 쓰는데 네이티브들은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냐 You would be better off ing 혹은 I think you would be better off ing 라고 해서 I think을 넣어도 되고요 또 응용을 해서 We might be better off ing 이런 거는 우리가 아예 못 씁니다 그런데 You would be better off ing 자리에 이때 아인지 자리에는 If 주어 과거 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표현은 뭐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거 하면 더 나을 텐데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된 조언이라는 얘기예요 명령하듯 하거나 기분 나쁘게 이거 하시지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라고 절제된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참 잘 써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특히 기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만 해두세요 You would be better off ing I think you would be better off ing 아니면 You would be better off ing if you did something 마지막은 We might be Would be를 그냥 might로 바꾼 밖에 없어요 좀 약하게 들리죠 Better off ing 이러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?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나으실걸요?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off는 형용사 같은 느낌이에요 You would be better off 그 다음에 Going to Ikea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Buying something from Ikea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나을 듯 합니다 항말도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따라서 You would be 끊고 Better off 끊고 Doing something 하면 그 느낌이 옵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미국이나 스코틀랜드인 호주인들에게 이메일을 많이 받아봤는데 역시 한국 사람이 쓴 이메일과 원어민들의 이메일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표현법들이 이런 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이메일이 제프에게서 받으면 어렴풋이 뜻은 알지만 사실 꽤 뚫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You would be better off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몇 가지 더 You would be better off leasing L-E-A-S-I-N-G rather than buying B-U-I-N-G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차를 구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딜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개인사업자시고 사업체가 있으시니까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로 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때 딜러가 고객에게 가장 좋은 구문이에요 예의 바르고요 그렇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You would be better off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traffic is pretty bad so we might be better off 끊고 taking the subway 야 지금 차가 꽤 막힌다고 하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We would be better off 해도 틀리지 않지만 더 톤다운되고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You would be better off 이런 걸 쓸 수 있다 또 We might be better off 이런 걸 쓸 수 있다 뒤에는 ING나 IF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부터 쓴다는 것은 무리고요 일단 자꾸 눈에 익혀서 이걸 자주 우연치 않게 다른 스토리에서 마주치는 횟수가 한 대여섯 번은 최소한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